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어제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셨나요? DJI의 가격이 20% 허락하면서 DJI 드론의 가격대별 드론을 정리하고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그런 DJI 드론은 제일 저렴한 게 한 40만 원대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갓성비 입문용 드론은 거의 한 5만 원 아랫죠.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드론을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이 너무 크다는 피드백이 많았습니다. 사실 제가 그 중간 때 가격들은 드론을 조금 추천을 안 드렸던 이유가 이 중간 가격대 드론이 진짜 어중간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촬영용은 DJI를 사는 게 답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20만 원, 30만 원대의 어떤 입문용 드론 중에서도 촬영도 되고 그런 드론들을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DJI가 거의 독점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중소 브랜드? 패럿도 있고 스카이디오도 있고 호텔도 있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브랜드 드론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드론은 홀리스톤의 HS720E라는 드론이고요. 뭐 이거 외에도 이제 또 HMX280이라는 독개구리 드론이 있어요. 그것도 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드론은 홀리스톤이라는 중소 브랜드의 드론이고요. HS720E라는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Electronic Image Stabiliz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EIS라는 뜻이고 전자식 짐벌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손떨방이에요. 손떨방이 들어가 있다 해서 이 E가 지금 손떨방 기능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품은 해외 직구 제품인데요. 쿠팡에서 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20만 원대 제품으로 소개가 됐더라고요. 20만 원대 좀 입문용 촬영 드론으로 소개가 많이 됐는데 현재 가격은 3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30만 9천 원에 현재 쿠팡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점 먼저 좀 안내를 드리고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를 열면 박스 안에 이렇게 가방이 있고요. 홀리스톤이라고 적혀있는 가방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가방 재질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가방에 투자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 스폰지가 하나 있네요. 네 그리고 가방 안에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드론, 조종기, 여분의 배터리 이런 게 있고 여기 프로펠러가 있고요.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드론은 매빅 에어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매빅 에어 1이랑 좀 느낌이 비슷한데 상당히 좀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무게로는 495g이라고 나오는데 왠지 모르게 495g보다 좀 더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크기는 이 정도 손에 딱 들어오는 그런 사이즈네요. 그 다음에 조종기고요. 멀티 충전기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케이블 그리고 여분 배터리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드라이버도 하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분의 프로펠러들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지퍼를 열었더니 안에 굉장히 많은 설명서가 들어있는데요. 초보자분들한테 좀 좋은 게 이게 한글 설명서가 있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많이 달리는 것들이 뭐냐면 한글 설명서랑 한글 어플 지원 여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32기가짜리 SD카드 마이크로 SD카드도 제공하고 있어서 상당히 그냥 패키지가 좀 알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드론의 외관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풀업 폴딩 방식은 이런 식으로 되어있네요. 그래서 이 풀업을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펼치게 되어있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교차해서 펼칠 수가 있고요. 자 앞에 보시면 카메라가 있고요. 이 카메라는 4K 카메라라고 되어있었죠. 전자식 짐벌을 이용해서 떨림을 보정을 하고요. 간단한 댐퍼가 좀 들어있는 게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단을 보시면 라이트 불빛이 나오는 구멍이 있고 여기는 카메라네요. 이제 하단 배면 카메라. 그리고 날개 밑에는 SD카드를 넣는 구멍이 있고요. 배터리는 이렇게 뒤에 탈부착식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스펀지를 좀 껴 놓네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배터리가 빠져요. 그래서 제거하고 딸깍. 그리고 빼실 때는 여기 튀어나오는데 이거를 누르시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다시 넣을 때는 딸깍.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 다시금 외관을 살펴봤는데요. 확실히 이제 5만 원대 아래쪽 그런 드론들이랑은 다르게 좀 묵직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조종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종기는 약간 매빅 프로 1 매빅 프로 1일 때 조종기랑 굉장히 좀 느낌이 비슷한데요. 그때 좀 향수가 많이 묻어나오는 디자인이네요. 여기 보시면 안테나를 이렇게 빼서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고요. 이것도 진짜 매빅 프로랑 비슷한 느낌이네. 그 다음에 이륙 버튼 잠금 버튼이 하나 있고 이것도 문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리턴 홈 버튼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스피드 조절 버튼과 불빛 버튼 촬영 버튼이 있고 여기가 이제 짐벌 다이얼 같아요. 이렇게 텐션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쪽은 굉장히 뻑뻑한데 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휴대폰을 거치하려면요.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쭉 빼시고요. 약간 더 힘을 줘서 이렇게 쫙 빼면 돼요.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만큼 각도 조절이 가능하네요. 휴대폰을 이렇게 거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한 15도 정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내에서 날릴 때는 GPS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특이하게 GPS 온오프 버튼이 여기 따로 있어요. 그래서 GPS를 켜고 끄고 알 수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뺄 수 있는데 이게 매빅 프로 같은 경우에는 얘를 빼서 이게 핸드폰을 밑으로 거치를 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어떤 손잡이 느낌으로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종기 배터리는 이렇게 뒤에 보시면은 건전지를 넣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게 센서형 드론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요런 건전지 넣는 거는 이제 완구 드론에 많이 하거든요. 이게 좀 아쉬워요. 그냥 충전할 수 있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아쉽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드론에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전원 스위치는 여기 있죠?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종기도 켜보겠습니다. 조종기를... 아 이게 전원 버튼이었네. 조종기 전원 버튼이었네요. 이렇게 켜면은 조종기 전원 버튼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니까 조종기 배터리 잔량 드론의 배터리 잔량 그리고 디스턴스, 하이트 거리와 높이, GPS, 속도가 모드2 이거 진짜 매빅 프로 조종기가 딱 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GPS를 보시면은 온으로 돼 있고 이렇게 하면 오프로 돼 있는데 위로 올리는 게 오프네요. 그래서 지금은 GPS를 끄는 게 맞죠. 자 그러면 조종기를 가지고 한번 짐벌을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요 다이어리 이게 짐벌 다이어리 인데요. 90도까지 카메라가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왼쪽으로 하면은 카메라 올라오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카메라가 내려가고 짐벌 이동 속도가 생각보다는 조금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꽤나 부드럽게 이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동영상 촬영을 할 때 아무래도 틸트업, 틸트다운을 좀 많이 쓴단 말이죠. 이런 촬영도 가능한지는 이제 야외 테스트를 해보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 왼쪽 다이얼이 뭔지 정말 궁금했는데 왼쪽 다이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장식이었습니다. 요 버튼은 촬영 버튼이죠. 이렇게 촬영이 되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지금 다른 버튼들은 제가 사용할 수 없는 게 여기서 이륙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요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총평을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쿠팡에서 판매 중인 홀리스톤이라는 브랜드의 30만 원대 드론 입문용 촬영 드론이라고 보면은 좋을 것 같죠. 입문용 촬영 드론인 HS720E 드론을 좀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한 외형과 드론 소개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 야외 비행 그리고 GPS라든지 다른 다양한 기능들을 좀 테스트하는 실제 비행 영상으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촬영용 드론을 사실 거면 무조건 좀 DJI를 사라 이런 주의잖아요. 이미 제 구독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하지만 좀 더 저렴한 라인에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거 뭐 이런 드론도 있다는 거 요 정도로 이번 드론을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 드론이 마음에 드신다면 또 입문용 드론으로 구입하셔서 사용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실제 비행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